오늘의 교훈 잠을 잘 찾아 땡 뭔데 망했네 엠도 떴는데 무릎끊아가자 당신은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아 아 잊을만하면 떠오르는 퍽벌레와의 추억 그때 그 맛 당방 퍽 진짜 아 근데 추억이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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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덩미침 역시 덩미침 아니 내 탕범부 의사가 룸피는 참을 수 없지 불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불 보고 자면서 피 관리하면 중간은 가겠지 갤럴림 좀 줄래? 갤럴림 좀 줄래? 어... 고개가 맞겠지? 아니 회식에 봉보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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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님 구독 감사합니다 심리는 단순합니다 이름 발돌림 정신로 시쿠리 타보면서 카드 써봐 시간 안보고 폭풍오는데 태양을 가켜서 얼어 죽었어 번개 얼어죽음 카드 써봐 아다 보니까 꿈원 검다약하네 종족 잘못 고른 것 같으면 어... 비행기 폭주 자라 아 펠리트 하나 더 있는데 의단 아 개시개 깐트롤 안했네 깐트롤 안깐트롤 야비틀 야비틀 벌떼로 포기하지마라 그... 회시개니까 개신된 도박 강화해야겠다 전반 와 괜찮은 사기카드 아 아 아 자 알겠지 죽기 싫으면 블루 위 위 흰 흰 위 We 흰 흰 빈 흰 흰 흰 흰 흰 네 옥을 팔을 수가 없어요. 어 내 폭주 바일런트의 폭주를 막을 자 누구인가 잘 가고 민터포션 대단원 아 대단원은 인정이라고 후비강호대인데 뭐 판도라같은 소련은 룬반구가 더 낫지 않았을까 룬 반구가 그립구먼 아유 염두미 뭐라고 오 휴 큰일 날뻔 진짜 오기나 쳐먹어 집중 진짜 좋으면 안될거같은데 아유 염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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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나브와 행방불명된 파파님 16개월 구독감사합니다. 맛있는거 이렇게 많이 주네. 역시 룬반구를 먹었어야써. 유령 바로 빠지게 생겼네. 세타투오브님 1개월 신규구독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아, 어떡해. 아휴. 어떻게 유물이. 아이, 근데. 네메시스 잡았을 때 잘 나왔으니까 뭐. 이 정도는. 아싸, 무력화 강화. 달달하구요. 어떻게. 이럴수가. 왜 빡틸인데. 기분 나쁘네 진짜 이거. 아니. 잎 싹 닦는거 봐. 고기나 사먹어. 노아플갱어. 흐리단. 머슬 강화합니까. 뭐슬머슬. 상점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. 제거도 봐야겠지. 집중쓸려면. 사막에서. 제거보는 게 나은가. 여기 맛있는 거 많을 때. 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. 작가를 해야 돼. 법한테. 얼마아 못막음. 역시 대단원이다 아주 훌륭하다 아주 훌륭하다 아주 훌륭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비-가-가... 비-가... 비-가... 이제 뭐 나옴 아 아 날팽이는 대배자일 뿐이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동의학 수준 실화냐? 정말 웅장히 가슴이 진다. 미안하다. 대단원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. 뭐 강화해요? 가스, 제비, 개도 높을 정도? 아이고 내 총매. 내, 내 건 아니지만. 그 총매가 내 총매여야 했어. 뭐? 버퍼가 또 1대 막았어. 그는 신이야. 아니 내 힘이. 안패 때문에 힘이 빠진다. 안패 때문에 힘이 빠진다. 오. 유령? 으어. 오우와. 버접깍 떴냐? 이 정도는 맞아주자. 심장도 때리고 싶을 거냐? 폭주 나갔어야 했는데 유령 물약 너무 잘 떠서 저것만 해도 이길 것 같은데 이겼지 뭐 이제 질 수가 없다 여기서 먼저 여진다 유령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저 나에게 약간의 용기를 주었을 뿐 너에게 자유를 주마 으악 병 열고 버려야지 땡 꼴랑 130번 악인 쥐 꼴랑 두번 발동한 염주 킹레코 빛레코 갓레코 이게 희귀우물이지 왜 얘가 일반이고 표본같은 개어접이 희귀우물이야 영영영 더 낮은 곳에 임하시는 스네골님 괜히 이름부터 수뇌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두인데 나를 부대